어 언니 진짜 약간 다르다 다르? 잘 어울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둘이 뭐를 하러 왔죠? 오늘 저희가 꽃꽂이를 하러 왔습니다 뭔가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봐요 토끼 있어요 언니 강아지고 준비해주셨어요 저희 그걸 아시고 이거 약간 군대기가 넘겼다 너무 귀엽게 생겼었어요 촬영하기까지 이제 한번 꺼져볼까요? 먼저 꽃 이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하재 장비 카네이전 오로라 콩콩이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로라 콩콩이 오뎅이 델피뇨 그리고 꽃말이 흰복이에요 꽝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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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 해요 꽝따기 저는 미샬로스 이거 할게요 오로라 콩콩 일단 저의 네임 곳은 큰 것부터 아 그거부터 콩콩이 좀 큰데 콩콩이 하늘 장비로 첫 시작을 해볼게요 콩콩이 콩콩이 이거 보면 연필깍기 해서 나온 그 모양 같지 않아요? 아니면 그 갈아먹는 치즈를 입긴 하던데 근데 얘는 원래 색깔이 이렇게 됐어요 콩콩이 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콩콩이 먹여서 올라온 거고요 어 그럼 원래 색은 뭐예요? 원래 색은 핑크색이에요 아 근데 콩콩이가 얘만 너무 동그래 어 얘는 얘는 뭐예요? 얘는 아미초예요 아미초 아미초 오 오 벌써 좀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예뻐 제 꽃다발에는 푸른 톤에 넣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예요? 델피뉴 델피뉴 델피뉴는 제 꽃에 넣지 않겠어요 이 꽃다발 우와 우리 진짜 약간 달아 달아? 달아 달래다 달라 그니까 약간 청순한 느낌이고 뭔가 큰 꽃들이 많은 느낌 이건 어때? 뽀뽀 아 예쁘다 우리 이거 꽃다발 만들어서 누구 줄 거예요? 꽃다발 만들어서? 어떻게 가지고 싶어? 좀 탐나는데 진짜? 그럼 너 거는? 저요? 너 거는 누구 줄 거야? 저는 제 방에 걸어 줄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나도 네 네 네 저도 다 했습니다 네 아 불려 언니 뭘로 볼 거 있어요? 아 나도 잘 어울려 됐다 정말 잘 어울린다 사진 찍으면 쓸 거 좀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한다 잘한다 하나 둘 셋 셋 셋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아까 바꿨어? 바꿨는데 너가 모르는 거야? 리본은 어떤 색으로 하실 거냐? 저 얘 왔네요. 완성! 저희 처음 호텔을 만들어보는 건데 점수를 매겨주세요. 점수를 매겨주세요. 5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 근데 진짜 느낌이 달라. 엄청 풍성하고. 화려하고 청순해. 너무 마음에 들어. 꽃이 너무 예뻐서. 언니의 최애 꽃은 뭐예요? 나는 얘. 얘 이름은 뭐래? 꼼다기. 내가 꼼다기인데 언니 꺼라 했으면. 얘가 있어야 돼. 뭔가 조화로워. 저는 만들면서 하늘 장미로. 되게 웃겼어요. 예쁜 연한 핑크. 맞아. 진짜예요. 마리아예요. 얘는 마리아야. 얘는 마리아야. 얘는. 얘는 뭐지? 얘는 어때? 청순한 느낌의 약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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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사라. 하이.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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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다 해보셔야겠다. 짠. 짠. 다해온 꽃다발 주변화 생각했어. 오늘 이렇게 처음 꽃다발을 만들어 봤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해본 적이 없어서 예쁘게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조화로움이 너무 마음에 좋다. 저도 잘 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뭔가 꽃다발을 만든 적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만드는 게 쉬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뭐 축하해줄 일이 있으면. 그렇게 간단한 거면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딱 우리 취향대로 만들 수 있었다. 네. 타입입니다. 우리 타입을. 그냥 나중에 꽃다발 만들어줘 볼게요. 네. 이렇게 오늘 꽃다발 클래스 마무리하고요. 재미있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